배우 에릭, 왼쪽부터 김선아, 정경호 슬래시 사진 등호 스타뉴스 배우 김선아와 정경호, 에릭이 드라마 계룡선녀전의 목소리로 출연한다. 19일 오후 방송되는 TVN 월화 드라마 계룡선녀전, 극본 유경선, 연출 김윤철, 제작 JS픽처스에서는 김선아, 에릭, 정경호가 목소리로 특별 출연을 한다. 20. 김선아, 정경호, 에릭은 드라마 속 동화적인 부분을 부각시켜줄 예측불가의 아기자기한 캐릭터로 변신한다. 21. 이들은 목소리 출연만으로 안방극장의 웃음 코드를 저격할 예정이다. 22. 김선아는 발랄한 매력을 방출하며 윤현민, 정의현역과 남다른 케미스트리를 펼친다. 23. 정경호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했던 주요 캐릭터로 변신한다. 23. 에릭은 의외의 역할로 등장해 코믹한 매력을 뿜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24. 계룡선녀전 관계자는 김선아, 정경호, 에릭의 목소리 출연만으로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25. 이들이 드라마 속에서 어떤 캐릭터로 변신하게 될지 추측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6.izo 26.izo 27.izo